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한미양행 직역몰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상품들이 지금 구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금 한미양행에서는 위하다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위하다 간을 위하다 그래서 위하다 간 관절을 위하다 위하다 관절 혈당을 위하다 해서 위하다 혈당 이렇게 지금 세 종류가 있는데 1 플러스 1이 있구요 5개월 분도 있고 마이씨도 있고 비타민입니다 마이씨 비타민들도 있고요 보관해소라고 간에 좋은 보관해소도 있습니다 헬스윌 회복 솔루션 고소해 식용 곤충 고소해로 만든 정말 좋은 한미양행에서만 특허를 받고 있는 기술로 만든 고소해 시리즈 헬스윌 회복 솔루션 이런 제품들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기존의 가격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지고 여기에 더 할인을 드리는 23,800원에 30% 할인을 더 드리는 그런 행사를 5월 한 달까지 지금도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시고 할인까지 받으셔서 팍팍하고 어려운 요즘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품을 보고 필요하신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50% 할인이에요 1 플러스 1이 쭉 주문 상품 보시다가 여기 할인 코드 할인 코드 적용이 있습니다 적용 여기에 저희가 드리는 코아프TV 2405 코아프TV 2405 요거를 적용을 딱 누르시면 12,400원이 더 할인이 됩니다 보십시오 3만 2,200원에 4만 1,600원짜리를 하나를 그냥 더 사고 더 할인까지 받는 이런 기가 막힌 행사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5월 달 또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먹을 수 있는 한미양의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월 한 달까지니까 건강한 5월을 맞이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할인 코드 놓치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1 플러스 1에 더 할인을 받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관절 혈당관리 매일 건강하게 위하다 시리즈와 함께 힘내자고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위하다와 함께라면 인생이 즐겁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기찬 하루 건강한 기쁜 웃음이 멈추지 않아 우리의 건강을 지주는 친구 희망 가득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위하다 간 위하다 우리 우리 부모 위하가 가죠 가죠